자 누굴 걸었더라 오니메라 오니메라님 꺼에요 자 티림 한번 볼까요 자 오니메라 오니메라님 꺼에요 자 7억 5억 7천 6백 자 지금 방송 소리가 울리고 있어 소리 좀 낮춰줘 어 자 이게 재물인가 봐 이게 재물이고 메인이 퍼디난드 자 맞죠 재물 3개 재물 3개 가고 퍼디 갈게요 맞을거야 갑니다 자 재물아 터져라 토토토 자 민군이 완전 잘했어 아까 완전 잘했어 진짜 너무 잘해서 내가 한번 더 해달라던가 부탁한다 자 한번 더 터뜨릴게요 자 tbd f y 반갑습니다 자 3 4 3 4는 나인가 좋았어 한번 더 터졌죠 자 마지막 재물 요거는 좀 붙어도 가능성이 높아 자 붙어도 되고 터져도 되고 니 마음대로 자 후후 후와 자 붙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자 바로 갈게요 자 온리 메라님 가도 되죠 이거 안 터트려도 되지 원암을 터트리고 자 지렁님 어서 오시고 왜 주인이 나가면 안되는데 자 수호님 준비됐죠 네 지금 오니 메라님이 잠깐 방을 나가 튕기는 바람에 잠깐만 기다리고 고할게요 네 자 오니 메라님 빨리 오세요 30초만 기다려보고 안오면 우리끼리 갑니다 방송 방송이니까 자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 순 없어 어쩌면 일부러 나간 걸지도 몰라 자체 블라인드 걷는거지 자체 블라인드 자 이정도면 됐어 갑시다 자 갑시다 꼭 붙길 기원하면서 자 그리고 피처링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자 한때 초코파이를 엄청 얻어먹었죠 포디난드 아실거야 사각한 사냥꾼 어서오세요 자 가자 꼭 붙어라 붙으면 4100 작지 않아 시작 갑니다 자시ственный 간만한 근의 그룹 할 수있게istäc marked metaphor 자 선수식 Mandia 투어 수호님 빨리 이iami 이orer 상타 이워로 이워 이워로 이워로 메카 이워로 집을 들어가 lado 뎅 라 5 그렇지 4 3 2 1 고고고고 고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자 붙였어 와 대박 완전 잘했죠 자 수원님 초대박 쳤어 왜 끊어 전화 부끄러운가봐 자 수원님 완전 잘했어 또 붙였어 야 우리 시청자들이 나보다 잘 붙이네 자 오니 오니 메라님 축하드려요 수원님한테 감사해야 돼 자 이거 수원님 붙인거야 아 대단한데 자 감사합니다 자 초대박인데 자 허진한데 사카 자 이거 누구거더라 자 오니 메라 그 다음에 피처링 수원님 자 뭔 멋있 멋있었죠 아 겁나 재밌다 이거 자 여기까지 녹화하고 다음거 갈게요 자 녹화 종료